이 작품은요. 한 35년 그냥 서울집에서부터 정원에 내놓은 작품이라 한 35년에서 40년쯤 됐나? 대리석이 부식이 돼가지고 이쪽 봐요. 여기 이쪽 안도에 와서는 이 바닥이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여기 연못이었어요. 분수도 나오고 그런데 짠물, 염분이 가면서 이 대리석이 이렇게 삽나봐요. 인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 기둥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내부에 내놓은 작품들이 많이 부식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.